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에요 사랑아 안녕 오늘은 사랑이가 무슨 책을 읽을거에요? 제목을 소개해주세요 빨개는 빨개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죠?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개는 빨개 자 읽어볼게요 자리에 앉아서 읽어주세요 앉아서 들고 그리고 엄마 이거 좋아 되고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? 아니 빨간색 딸기 주황색 추리 노란색 마늘 초록색 사과 파란색 블루베리 브라색 포도 파란색 네 그래서 방금 알록달록한 과일들을 보세요 우와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보여줄까요? 짜잔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과일 그릇이었어요 재미있었나요? 그래요 친구들 안녕 바이 어디갔어? 김사랑 어디갔어? 내 롤 놀아 내가 손으로 넌 눈이 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